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악산 왔거든요 송악산 네 송악산 둘레길은 보지 않고 네 이렇게 이쪽에만 훑어보고 또 바다도 한번 훑어보고 막 부르려고 왔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레츠고 저기 산방산 저기는 저 형제섬 대도 막 다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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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가요 여기서 여기서 마라도 가는데 오늘 사람 엄청 많이 왔네요 이게 송악산 이렇게 해서 둘레길 한번 도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근처에 가고 바다도 한번 내려가 보고 해서 네 그렇게 해봅시다 여기서 바라보는 저 배 이거 저와 마라도 갔다 오는 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올레길이거든요 산방산 날씨도 오니까 산방산 차량입니다 바다 바다 오늘 하나도 좋고 바다도 좋고 바다도 좋고 자기도 해야 좋네 그래 아 대박이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밥을 비벼 먹으러 가르치다 밥에 맛 비벼 먹으러 네 그래서 먹는 거예요 맛이 어때요? 맛좋다 맛좋다 나도 맛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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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국을 언제 먹어도 맛있어? 제주도는 비가 엄청 오네 네 근데 비오니까 좋은게 뭐냐면 미세먼지 없으니까 오늘 가든 해놨은데 오늘 비가 크게만 안 느껴 오늘 병원가 그랬잖아요 응 크게 왔는데 비 온다고 하니까 내가 어제로 가자고 어제 병원에 갔다 오니까 딱 좋다 어제 병원에 갔다 오니까 딱 좋다 비 오는데 병원에 갔다 갔다 했으면 더 신경쓰고 우산을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아휴 그거 비 오는 게 비 오니까 미세먼지 없으니까 좋다 아휴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더라잉 술 목요일 와 아 미세먼지 심하니까 외출도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 그냥 드세요 이거 가져와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 오니까 그게 좋아 아 향기 시킬 수 있고 미세먼지 없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밖에서 일하시는 분도 힘들겠다 입 맞으면서 참 고생이 많아 인간으로 태어나 그래 일도 해야지 밥도 먹어야지 돈도 버려야지 참 인간들이 힘들어 인간으로 사는 게 힘들 것 같아 겨레림도